첫번째로는 쇼가 귀엽구요 일단 1번은 쇼가 귀엽습니다 쇼나양이 귀엽습니다 두번째로는 마이크 세팅하고 왔습니다 어떤거 같아요? 좀 소리가 커졌죠 좀 피어달라 했는데 비싼 마이크가 네 아니 아까 뿡이랑 통화하는데 뿡이가 정확히 그러더라고 약간 마이크에 돈쓴거 왔다고 그게 진짜 극찬임 소리 엄청 커지고 좀 또렷해지군 세팅 봄수님이 해주셨음 아 근데 세디언니 진짜 웃겼다 아니 내가 프리니한테 뭐 물어봤거든 근데 아니 뭐 물어봤는데 봄수님이 이제 팀 뷰어로 내꺼 컴퓨터 만지고 계셨어 그 음성 세팅 근데 프리니한테 그 뒷고 와서 봐도 된다 그랬더니 프리니한테 봄수님이 답장을 했는데 꺼져 시읍 비읍 막 이런거야 그니까 프리니가 우리야 이렇게 친해진 줄 몰랐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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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이정도까지 친해진 줄 몰랐다고 하하하하 저 개 웃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가 이제 그 저작권 그 2차 창작 허락허가 그 허락허가를 원 저작자한테 맞고 어 주변 네 분한테 이거를 배포를 했거든요 어 뭐였냐면 나름 말할때만 움직이는 아주 고퀄입니다 나름 말할때만 움직이는 아주 고퀄입니다 또 또띠아한테 억지로 허락 맡았음 음 뒷고 창으로 보면 더 웃겨요 말할땐 가만히 있거든요 말할땐 겁나 두두두두두 개빨라요 제가 속도 엄청 땡겨놔가지고 아 진짜요 목소리 진짜 좋아요 어머 어떡해 진작할걸 어머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요 발음이 헉 진짜?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원래는 크게 말하려면 완전 입에 붙이고 말했는데 지금보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가가지고 엄청 가까이 ASMR 노래할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10만원 수원 감사합니다 아 제가 그 연습을 하긴 했거든요 그 10만원 리액션 근데 너무 애교스러워서 그냥 고마워요 아 이게 제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귀여운 리액션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심을 담은 감사를 정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노력하지 않았어요 별로 안했어요 몇 번 하고 그냥 때렸었어요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냥 할거면 2년 전에 했어야지 이제 30절 다 돼서 이러는 거 진짜 마지막 불꽃으로 귀여운 거 되게 귀여운 건데 인터넷에서 보고 연습하는 건데 괜찮겠어요? 한 번만 그러면 할게요 제가 치앙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5분 후에 들어오세요 다시 아니면 제가 마음 담는데 1분 정도 더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짠 박자시고 두 박자시고 두 박자시고 한 1 1 2 3 2 2 2 3 2 3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네 어떡해 생각해 정말 맑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감..감사합니따 고맙습니다 아니 이름? 야야 최고야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이걸 왜 이렇게 저 이따 게임할텐데 안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 돈 벌기 너무 쉽잖아 한 보자 한..반 한 번 봤는데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이게 프로답게 해야되는데 잘 안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죄송해 진짜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네 어떡해 생각해 정말 맑고 말해 좋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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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냐 진짜로 어떡하냐 진짜로 어떡하냐 진짜로 일하러 두고 계십니다 돈 다 될게 돈 벌러 가는거야 어디가 어디가 이거 어디가요 어떻게 클라우드 펀딩 어이가 없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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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교롭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오똑해 오똑해 하고 계시네요 동년대에 고생 많으신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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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노력하는 중이에요 하하하하 재밌네 재밌나 재밌네요 예재미 있는데 재밌나 깔끔하던데 더이상 음질같은걸 신경쓰지 않아도 돼서 저는 너무 기뻐요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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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안 보여줬구나 이것도 받았다 리버브도 된다 이제 가끔 막 아련한 느낌이 들고싶을 때 코핀 성대모사일 때 땡큐 이렇게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나나야 유튜브에 올려주고 다시 보기에도 올려줘 알겠습니다 오갱키베스 맞나? 오갱키베스 오갱키베 방금 제가 그 다시 보기 썸네일러분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다시 보기 썸네일 그려달라고 어떻게 해서 혹시 아시나 이랬더니 방금 들었어요 이러네 오갱키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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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갱키베스